네, AI 기반으로 내놓은 공시 뉴스를 분석해서 발빠른 전략 세워보는 공진단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타큐뉴스 조호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공시와 뉴스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오션브리지가 작년 영업이익이 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2% 증가했다고 전했고요. 그 외에도 다른 뉴스들이 있는데요. 어떤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국민연금이 현대글로비스와 제2콘텐티리의 지분을 추가로 투자했다는 공시가 있습니다. 이 공시의 특이점은 무엇이냐면 국민연금이 두 기업이 원래 투자자였습니다.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10%를 굳이 넘겼다는 것입니다. 10%를 넘기면 우리나라에서는 주요주주라고 분류를 하고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한 단가를 반드시 기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래 여기에 투자한 기관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어떤 가격에 매수했는지 어떤 가격에 매도를 했는지 밝히고 싶지 않는데 10%가 넘으면 해당 규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 이상을 넘기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굳이 국민연금이 추가로 투자를 하면서 두 기업의 10% 이상 주주가 됐다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글로비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비스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약 42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을 10%를 초과했습니다. 42억 원이란 액수는 미미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국민연금이 1년 반 전부터 기계적으로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자 한국에 있는 우량주까지 대부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 국내 시장에 교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에 따른 서랑서류가 많았습니다. 언제적 규정인데 그걸 갖고 계속 국민연금이 코스피 2000시대에도 불구한 규정을 3천시대에 적용하고 있느냐 이런 서랑서류가 많았지만 여전히 그 규정은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실무자들이나 위탁 운영사들 입장에서는 규정에 맞춰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도 국민연금 현대글로비스에다가 10% 이상의 지분을 투자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유망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대글로비스는 1월 5일 날 공정위에서 추진하는 일간몰화주기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일간몰화주기 대상의 중요한 기준은 최대 주주의 지분이 30% 이상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 이상을 낮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의 최대 주주는 정몽구 정의선 부자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지분을 10%를 강제로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칼라일의 유수한 기업이죠. 유수한 펀드이죠. 칼라일의 페이퍼컴퍼니에다가 10% 지분을 매각을 했고 이 사시 알려지면서 약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냐면 오버행 이슈가 사라졌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인지 바로 1월 6일부터 주가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올랐는데 이후에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의 주요 매출은 현대차, 기아차의 탁송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생산한 다음에 자동차 운송하는 것이 현대글로비스의 주 매출이기 때문에 이후에 놀랍게 인상률을 탁송률을 10% 올렸다는 것이 아시아경제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의 매출이 당연하게 상승하게 된 것이고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현대글로비스의 주가의 호재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현대글로비스, 국민연금이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42억 원 확대한 뉴스 확인을 받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는 제이콘텐트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이콘텐트리도 국민연금의 지분 투자 소식에 신규 주요 주주로 10% 증가했다라는 소식을 밝혔죠. 투자 포인트는 저희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10% 이상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제이콘텐트리라는 건 이름만 3명만 보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제이콘텐트리가 중앙일별로, 중앙미디어올딩스의 계열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이콘텐트리가 생산하는 드라마 이런 것은 상당히 JTBC에 공급을 하는데 그래서 JTBC에 히트작이 나왔다. 그러면 모든 것은 아니지만 제이콘텐트리가 주가의 호자가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제이콘텐트리가 메가박스를 갖고 있습니다. 영화가 멀티플렉스이죠. 메가박스를 갖고 있어서 그간 코로나 사태를 말미암아서 메가박스를 비롯한 대다수의 멀티플렉스가 주가나 매출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해결된다면 제이콘텐트리가 메가박스의 매출 본인이 회복이 되고 그렇다면 제이콘텐트리를 리오프닝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단락이 되고 미국에서는 이미 마스크 제한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마스크 제한이 풀린다면 제이콘텐트리의 메가박스가 회복이 되고 그럼 리오프닝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 국내 콘텐츠가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오징어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제이콘텐트리의 콘텐츠 사업이 여전히 유망하고 여기에다가 메가박스가 부활한다면 제이콘텐트의 주가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공시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AI로 찾은 오늘잠 기업 공시와 뉴스 타키온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